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자 오늘 11월 5일 현재 시간 5시 20분 5시 1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요 원전 관련해서요 원전! 원전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400원 상승한 2만 40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 도대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2만 5천원 신고가 뚫어버릴까 언제 이렇게 급등할 거야 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많은 문의를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 오늘 주식 콜센터가 중요한 소식 전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오늘 투자자별 매매 현황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메 오늘 이게 뭐래요 자 오늘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자 반면에 외국인들 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특이하게 개인 기관 금융 투자 자 보험 기타금융 연기금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선배님들 외국인들 그 다음에 투신 은행 그 다음에 사모펀드 기타법인 내 외국인에서 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한 금액의 종가 마감을 했는데 자 앞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 우리 선배님들 많이 조금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주식 콜센터가 자 우리 선배님들께 장담하건데 분명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3만원 4만원 5만원 갈 거고요 자 주식 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금양이라던가 네이처셀 뭐 유한양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 브리핑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자 단타동 뭐 그 다음에 스윙 종목도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이렇게 장전에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선배님들 자 제가 11월 1일날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오늘 종목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자이글과 하이드로 리튬 네이처셀 제가 이렇게 또 추천을 드렸어요 선배님들 자 이거는 주식 콜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에게 자 그날 매수해서 이틀 3일 있다가 자 우리 선배님들 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 볼 수 있는 자 선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무조건 꼭 들어오셔서 자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거 제가 이따 또 확인도 해드리겠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특별한 선물 아주 중요한 것도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보시면은 11월 1일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게 있어요 자 자이글, 하이드로 리튬, 네이처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선물 제가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에게 화이팅 하시라고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자이글 한번 볼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우리 선배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선배님들 자이글이요 제가 분명히 자 보시면 11월 1일날 자이글 추천을 드렸어요 3,200원 이하에 잡아주세요 라고 자 11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,250원 이 종가 마감을 했는데 우와 오늘 자이글이 상한가를 갔어요 와 제가 이렇게 급등주 자 하루 이틀만 보유하셔도 이렇게 급등하는 급등주 준비해놨고요 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하이드로 리튬도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와 자 하이드로 리튬 제가 분명히 추천드렸죠 자 11월 1일 하이드로 리튬 1,600원 이하에 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렸어요 자 오전 7시 33분에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11월 1일 네 1,546원에 자 거래 마감을 했는데 자 지금 11월 5일날 2,375원에 종가 마감 상한가를 갔어요 선배님들 봐요 거래량도 빵 터지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처셀도 한번 볼게요 네이처셀 어디갔노 자 네이처셀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자 급등종목도 제가 드릴 거예요 선배님들 영상 집중해주세요 자 11월 1일날 네이처셀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자 17,000원 이하에 잡아주세요 라고 11월 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6,6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갖고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급등하는 종목 하루에서 이틀 후에 급등하는 급등종목 자 우리 선배님들께 이렇게 또 실시간 텔레그램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무조건 입장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배님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저 이거 이번 달에 아주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무상증자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자 쏘록스가 23년 12월달에요 14대 1이라는 역대급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980% 상승을 했고요 자 이와 버금가는 무상증자 선물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500%에서 800%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자 무상증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발표 예정은 이번 달 11월달에 있습니다 자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할 거고요 자 우리 저점에서 매수할 겁니다 자 우리 바쁘신 직장인 선배님들 자영업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무상증자 선물 제가 드릴 거예요 자 주식으로 손실보시는 손실보시는 우리 선배님들 자 그리고 수익 간절히 필요하신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무상증자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선배님들 010-3172-8706번으로요 자 우리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 만회할 수 있는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선배님들 지금부터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요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소식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건설이요 와 선배님들 대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바로 자 우리 현대건설이요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했습니다 자 우와 오늘 발표가 나왔어요 선배님들 자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코즐로드위 원전 단지에 돌아서는 대형 원전 두기를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 선배님들 자 이렇게 좋은 호재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이제 체코 원전도 우리가 계약할 거예요 자 이제 뭐 3월달에 공식적으로 수주 계약 발표가 나올 거고요 자 한국과 미국 원전 MOU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법적 분쟁 해결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는데 잘 해결될 거예요 선배님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자 절대 손질 보시면서 제발 매도하지는 마세요 주식 콜센터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선물 드릴 겁니다 자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간간 약정 가서명 자 추가 분쟁 예방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다만 이번 양국 협력이 최근 체코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 원전 기여 웨스팅하우스 이 양아치놈과 불거진 갈등 해결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벌어질 원전 분쟁의 예방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올 거고 자 이번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잘 해결될 겁니다 선배님들 그러니까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절대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글로벌 원전 시장 성장세 정부 건설업계 해외 수주 확장 발판 마련 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요 우리 원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50년까지 신규 원전 5천억 규모 5천억 유로 약 680조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자 EU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천조원 시장이다 천조원 시장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원전 관련해서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나요 미국 대선 지금 시작됐죠 우리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자 우리 원전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급등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한 거는 지금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배님들 아시겠죠 자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가요 데이터 센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하고 있다 원전 확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두산 애너빌리티 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으로 무탄소 에너지 자 전력 공급원 측명은 해서도 원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AI 반도체 전기차 등 성장하면서 에너지 에너지 수요 증가하고 있는데 자 특히 AI 등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사용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서 두산 애너빌리티의 원전의 핵심 설비인 원자로 자 증기발생기 냉각펌프 등 핵연료 취급 설비 핵연료 운반용기 및 원자로 개통 보조기기의 대부분을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주가 원전 관련한 자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가 smr 사업 성장성 경쟁력 부각이 되고 있어요 자 내년 관련 수주 확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자 이런 좋은 호재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? 선배님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저라면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절대 저는 손실보시면서 내가 차점을 잘못 잡아서 고점에 물려져 있게 되더라도 물려져 있더라도 저라면은 손실보시면서 매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증권가에서 평가한 구매 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목표 주가는 26,000원이에요 선배님들 자 그리고 물론 두산 애너빌리티 저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가 3만원을 넘어 저는 5만원 이상도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분명히 갈 거예요 선배님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 알짜 기업 바켓을 소액 주주 또 하나 씁니다 두산 그룹에서 왜 이렇게 또 뻘칫을 하고 있을까요 선배님들 두산 바켓 경영권 프리미엄 43.37% 합의 잣대 논란이다 날로 먹으려고 하죠 두산 그룹에서 개인 투자자님들 손실 보던 말던 당장 내 배가 부르면 장땡이다 자 금감원에서 절대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 반대할 거예요 선배님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일단 우리 원전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요 합병은 무산이 될 겁니다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자 주식 콜센터가 최근에 방송에서 드렸던 선물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선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에게 드릴 거예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해주시고요 자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기로 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현재 10월 21일 오전 7시 53분입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선배님들 자 오늘의 선물 자 오늘 급등주 드리기로 했죠 이번 주 셀입니다 네이처셀 제가 지금 관심 깊게 지금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요 자 보시면 유한양행 방송에서 제가 10월 21일부터 자 네이처셀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드리는 무상증자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번으로 자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셔도 제가 무상증자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선물 꼭 신청해서 받아가세요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요 자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100만원으로 5개월만에 제가 3200만원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2개에서 3개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하루 최소 5% 이상 매일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월 수익률은요 최소 100% 이상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투자금은 10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자 천만원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5개월만에 3억 2천만원 만드실 수 있어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800을 1600으로 1,600만원을 3,200만원으로 5개월만에 만드실 수 있고 6개월차부터는 다다리 3,200만원씩 수익금액이 생기실 거고 자 3억 2천만원 자 물론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주식 콜센터 번호 010-3172-8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과 자 우리 무상증자 선물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선배님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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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